진짜 오늘 무슨 춤을 추는 거죠? 지호라는 노래 안무 있잖아요. 한 번 시켜볼 생각이 납니다. 윤기 씨니까 오늘 처음 추는 거예요? 네. 좀 걱정이네요. 정확히 20분만 디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20분 안에 마스터 하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어? 괜찮을까? 사람 배워야 돼, 그치? 공댕인가? 이게 안 들어가, 공댕이다. 내 엉덩이 생긴 걸 봐봐, 이거 봐. 이걸 어떻게 넣어? 공디! 반탁! 춤 고른 이유가 뭐예요? 지혜가 나 싫다고 하니까 과언이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라고. 지혜 씨는 더 잘 추울 자세도 있으신가요? 아, 뭐... 비슷하지 않을까요? 어때? 지혜 씨한테 전화해서 혹시 스케줄 잘 안 만나랬어요. 내가 나가겠다고 대신. 당연히 꺼져 있어. 사진 있어. 아, 나 싫어하지. 맞아, 맞아, 맞아. 광이 별로 안 좋아해, 안 좋아해, 안 좋아해.